MC 김성주, 김재동. 야아! 이름 먼저 쓰세요. 자기 이름 먼저 쓰세요. 제 얘기니까, 제 얘기. 아, 제 얘기잖아요. 매일 빈도 두 번 내 이름 넣어보겠습니다. 회사 도착 7시 20분. 오상진이 대타로 시간을 끌어주고. 야아, 이 뭐. 오상진이 다 대타야. 정말 최고였거든요. 네네. 그때 막 김성주 하면 이제 MBC의 대들보. 네네. 대들보니까 이제 예능도 좀 시켜야겠다. 여기 여기 불러다니면서 예능 맛을 좀 보시고 바람이 좀 들어가지고.